호두 인사해야지 잠만 자 인사해야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또 오랜만이네요 요즘 호두의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최종 결론을 냈고요 이렇게 영상을 분류하기도 하고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카다로그를 좀 나눠놨거든요 이거는 컴퓨터인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견생 건강하게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올려놨고요 교육 어렵지 않아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 좀 많이 올려보려고 노력할게요 사건 사고 문제 해결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해결했었던 그런 경험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호두의 일상들 가장 귀여운 영상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근교에 애견 동반 갈 수 있는 곳들 조금씩 올려볼게요 위에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아래로는 이제 내면적인 성장에 관련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보시기 편하시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키우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20년 경력에 저희 유친분들이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들 베테랑들이시거든요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호두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꾸준한 댓글이랑 뿅뿅뿅뿅뿅뿅뿅뿅 사랑의 응원의 힘으로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꼼꼼하지는 않아서 죄송하기도 해요 또 가는 길이 이제 비슷한 유친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편안히 가고 있고요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과 또 세계 같고 멀리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초창기 호두의 영상을 올렸던 첫 번째 목적은 저희 첫째 미남이가 별이 되고 엄청난 후회와 호두와의 인연에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유튜브로 호두의 간식비를 좀 벌어볼까? 솔직한 목표도 있었는데요 중간에 방향성이 조금 바뀌면서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호두가 지금 코를 골고 있어요 이제는 확고한 방향성을 잡으며 우리 호두에게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호두에게 길을 찾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다시 첫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호두와 모든 분들의 건강한 생활이고요 당연하죠 그 건강한 생활 안에 조금씩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과의 소통까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반려동물들을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험해보지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모르거든요 호두의 영상으로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크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와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돈을 벌며 조금이나마 나눔으로 방향성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 유친들 진짜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유기견 입양은 기본이고 장애견 입양, 구조활동, 기부 등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말뿐인 듯이 창피하지만 기부의 기자도 몰랐고요 엄청 노력해야 따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변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 약자를 대하는 바른 자세와 이렇듯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그 감사함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더욱 잘 되고 있어요 분명 구독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이렇듯 호두만의 길을 찾았으니까 잘 가꾸며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방금 동생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좀 감동적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동안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되 헤어질 때나 떠난 이후에나 그리워도 말고 후회도 없게 아, 맞아요 우리 호두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로 해요 호두, 잠만 자지 말고 인사해야지 호두, 인사해야지 잠만 자, 인사해야지 이모, 삼촌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